우리 4월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이 뭐냐 그러면 부활이 뭐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그러면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죽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원히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여러분이 죽고 부활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 영생이다 다시 산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나는 부활된 삶을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부활입니다. 안 죽으면 나는 부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할 거다 하는데 봉사하는데 내가 안 죽었다 십자가에 그러면 나는 부활한 사람이 아니죠. 말만 믿는데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매일 걱정하고 이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 힘을 입고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부활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진가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데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뒤죽고박죽이 되어버린 앞뒤가 안 맞은 겁니다. 삶이 진전이 없다. 기뻄이나 평안이 없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죄들을 잘못들을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 이 본성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예수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이러면 뭐일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진짜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다.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그냥 말만 예수님 구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고백되는 사람의 첫 번째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없이 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었다. 죄인이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웠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마치 내 것처럼 살아온 이 자체가 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사람. 역대에 우리나라의 부엉도 그렇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도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빨라지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개의 물결이 그날 기도에서 모든 사람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엉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병이 났고 자기의 과거가 모든 것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역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주인 되게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살고 가시니까 보이는 것마다 능력이 되죠. 기적이 되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안 죽으니까 문제다. 마음은 죽어야지 하는데 십자가에 진짜 무박질 못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제일 난감한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발부도 죽이고 살아봐도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학생이 몸집이 되게 큽니다. 몸집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장애가 있어서 누군가는 부축을 해야 학교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와서 버스를 태우고 다시 내리면 부축을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한 몸이었습니다. 그 한 친구가 아주 절절한 친구가 매일 도와주는 겁니다. 그 오빠도 같은 학교에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오빠도 도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빠도 도우고 또 옆집에 사는 남자친구도 도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 몸집이 그래서 업고 가거나 부축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버스에 오르락 내리락 또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빠의 생각입니다. 아 진짜 이 애 없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다 제발 내팽글 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도우기는 도우는데 때때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무거운 걸 내가 언제 끝내나? 아 얘 뭐 없으면 좋겠다. 끝내고 싶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야 이 친구 진짜 무겁다. 이 친구를 내가 계속해서 부축을 하고 도우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스스로 뭔가 자기 삶을 찾을 때까지는 나는 이 친구를 도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의 생각과 그냥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불편한 것을 힘든 것을 겪는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런 친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내 안에 널 잠재하고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느냐.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고 교회도 복 주시고 이 나라에도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또 하여튼 일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 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어릴 때 아빠 사랑해 주세요. 엄마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아빠 좋은 거 좀 사주세요. 아빠 나를 잊지 마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좋아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잊지 마세요. 내한테 매일매일 좋은 거 사주세요. 매일 기도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해봅시다. 엄마한테 매일 부탁한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뭐라고 이 자식은요 부모를 뭐라고 하나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매일 해 주는데도 매일 아빠 엄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필요하고 나를 사랑하지요. 나를 기억하지요. 이렇게 한다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보통 사람의 기도가 이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는다고 아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아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먹을 거 너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꿈꾸고자 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의를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그리하면 네 삶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질게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압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몰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매일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매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내 삶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기준을 두고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갈등 이거 조금만 내가 저 사람이 외면하면 내가 조금만 속이면 내가 조금만 여기서 빠져버리면 내가 편한데 내가 이익인데 아니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힘들어도 참여해야지 아니면 내가 좀 손해보고 정직해야지 하는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늘 내 속에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더하여 주신다. 지금 당장 손해 같은데 지금 당장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정직하게 하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주인이시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가 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매일 아빠 돈 주세요. 아빠 좋은 거 주세요. 아빠 이게 필요해. 자기 삶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러면 좀 곤란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오락실 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러면서 아빠 좋은 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게 내 막 필요한 것에 내 좋은 것에 다 쓰고 하나님 또 필요해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치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도 더하여 주신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가 진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고 그 삶에서 결정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이런 걸 우리 삶에서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알죠. 창세계에 나오는 세상이 다 지금 썩어 들어갑니다. 세상이 다 엉망이 되어갑니다. 지만 잘났다 먹고 사는데 오직 미쳐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참 기가 찬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불러서 노아 그 중에 보니까 그래도 좀 착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노아야 세상 도저히가 안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망하게 할 거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큰 배를 하나 만들어라. 이게 우리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죠. 만들어라.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꼭대기에 가서 계속 그냥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칸은 몇 칸 이래서 성경에 보면 그거까지 다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자식 저거 벌근 대낮에 미친놈 아니냐. 아니 먹고 살기도 아픈데 매일 산에 가서 한다는 짓이 큰 배 하나 만드는 거기에 인생을 어떤 사람은 120년을 바쳤다.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너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그건 이건 뭐가 다른데 안 다녀도 돼. 다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다 먹고 산다고 경쟁하고 바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요. 비웃고 웃음거리 먹고 산다고 날뛰던 잘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런 끈기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에이 뭐 다녀봐야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그 성경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가 예수 믿는 사람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이게 너무 복잡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세상 같은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먹고 사는데 바쁘고 다른 종교 여러 종교들 니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이럴 때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를 부르시면 저를 부르시면 여러분을 부르시면 부르셔서 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있게 하시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 또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27절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을 택한 것은 오히려 힘 있고 빽이고 돈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난 참 미련하다 세상 사는데 지혜가 없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같으면 낙심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혜도 없고 미련한데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 세상 사람들은 깨도 좋고 뭐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계산도 빨라서 탁탁 잘라가는데 나는 그 못 따라간다고 낙심한다 하나님은 그런 너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너를 택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너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 같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너를 나는 도우려고 택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돈이 없다 빽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런 사람 내가 너 택했다 왜요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빽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 매일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줄 알고 내가 너를 택해서 도우려고 한다 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딱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하는 것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주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백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필요하고 저 사람 통해서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도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내가 딱 묵상하면서 도우실 하나님 도우시겠다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돈 없고 백 없고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려고 불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면 안 찾아도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까지 3절인데 가장 항상 기뻐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 간단한데 딱 6절 7절 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철칙이 돼야 된다 이게 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너는 살면 그렇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는 기도한다 이런 문제를 두고 나는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망할 징조인데 아이가 엉망인데 안 되는데 기뻐합니다 그래도 잘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기분 안 나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보는 겁니다 잘 없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개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개명이 뭐예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어느 친구가 열법학자가 아니 나 성경 많이 아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 네 목숨 네 힘을 다해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개명이다 이렇게 하면 첫째 개명은 내 힘 내 마음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똑같이 이웃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중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첫째 개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진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매일 찾겠죠 사랑하는 사람 매일 찾듯이 하나님 매일 찾고 이웃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도우려고 하겠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야구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뒤쪽입니다 일장입니다 신약 성경 370 페이지 370 페이지 야구버스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구버스 370 페이지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문제가 오거든 너가 걱정이 되거든 두려워하는 문제가 오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음대로 해주지도 못하는데 내 먹을 때 댓글이 없고 직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데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게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준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기도 좀 하다가 에이 때리 채워라 나는 이거 해도 응답도 없고 안 된다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 가지지 말고 문제가 올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 하나 너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산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있는데 하는 그 믿음을 네가 기르기 위해서 그것을 꽉 채우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가 오면 기뻐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문제를 보지 마라 왜 그래야 그걸 당할 때마다 너가 그렇게 되면 너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준다 그러면 그 문제 볼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나만 한데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오거든 그거 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도우실 하나님이 있다 아까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에 받은 약하고 미련하고 돈 없는 너를 택해서 내가 도우려고 했으니까 또 문제가 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매일 오면 기뻐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또 도우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잘 안 풀리거든 이 말이죠 사방이 꽉 막혀서 이거 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뭐요 너가 살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안 풀리고 사방이 꽉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풀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주세요 이것을 내가 왜 겪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걸 끝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푸시나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해봐라 한번 물어봐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 왜 거짓 했으니까 너 인마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볼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하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 난감합니다 나갈 문이 없습니다 지금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갈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갈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문으로 나가려고 온갖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온갖 일을 벌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 문제가 오거나 길이 안 열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생각으로 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열려고 하고 또 사람의 도움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이 부닥치고 절이 부닥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욕 먹고 이게 우리 다반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한테 문을 여러 개 달라고 그러면 내가 열릴 문을 너에게 보여 줄 것이다 후히 주시고 굳이 제안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안 여러분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열릴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붙들고 있는 믿음 보시고 알게 하고 보여주신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끝까지 믿음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안 구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길이 안 열린다 이 말하고 똑같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100% 자녀가 아버지 이 문제 이 숙제 내가 갖고 싶은 이 물건 하나님 아버지가 100% 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버지 그래요 언제 아버지가 사주시는 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가 사주실 거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아버지가 저 아이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아버지 100%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100% 믿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고 믿거나 말거나 안 됐죠 그럼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아이가 100% 믿고 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해 주신다는 걸 100% 믿고 있으면 부모는 당연히 더 해 주고 싶죠 200% 해 주고 싶죠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네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흔들리지 마라 잘 흔들린다 이 말이죠 바람에 있는 풍랑에 있는 배 같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100%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시고 길이 열린다 이걸 가지고 그래 계속 기도해야지 내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5분이든 나는 기도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자리가 없다 이러면 교회 가야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직장 간다고 바쁘고 저녁에도 피곤하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이러고는 자리를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글을 써서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필요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리가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어서 할 마음이 없는 거지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얘기하면 핑계끄리 그러니까 자리도 또 핑계끄리도 피도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마음이 철판 같은 사람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하고 똑같은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성경 잘 읽는데 그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기도 안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고 알면 기도하죠 당연히 하죠 그걸 믿으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우신다는 것을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는 걸 네가 믿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7절에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믿는 척만 하니까 정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일심이 없다 딱 일편단심 그래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앞이 꽉 막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가는 거는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양보할 수가 없다 설사 그게 드디어 온다 해도 안 풀린다 해도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하나는 나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길이 열어진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하도 2절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기웃기웃거리니까 뭐랍니까 나에게 와서 제발 좀 부러지져라 제발 좀 간절하게 한번 애원해 봐라 내가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겠다 너가 알지 못해 네 문제는 물론이고 제발 좀 나를 찾아와서 한번 기도해 봐라 그러면 너가 여태껏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크고 놀라운 게 뭐지 하나님 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 가지죠 내 조그만한 거 하나만 해도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마음 먹는 거 어쩌 친구 마음 먹네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것저것도 안 하고 좋다 오늘부터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 매일매일 바라보고 찾아야지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그래 오늘부터는 부모한테 내가 부모 원하는 대로 정말 몇 시에는 책을 보고 테레비 한 시간만 보고 정말로 내가 운동도 좀 하면서 엄마 볼 때 집 내 방도 좀 깨끗하게 하고 마음만 먹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다행 것처럼 자식이 다행 것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똑같죠 내가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찾아다니자 하면 하나님은 팔짝팔짝 뛰시겠죠 드디어 시작이다 내가 먼저 해야지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우리 선지서에 보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3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와 산마다 이러는 겁니다 내 이름은 여와 산마 이 말이 너희들이 준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준비하겠다 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은 여와 산마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미리 다 해놓을게 이게 그런 하나님이야 난 산마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언제든지 내 작은 목소리에도 내 작은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 짜증 내지 않고 기뻐한다 그래 이 문제야 오직 강한 믿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기뻐해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왜요? 약하니까 돈 없으니까 힘 없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감사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믿어야 돼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믿음이 약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좀 강한 믿음 가지고 오늘 온전한 믿음 했습니다 온전히 믿음 가질 때까지 시험 오거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랍니다 여러분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봅시다 정말 오늘 말씀에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이 믿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사는지 또 닥쳐오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의 믿음 자녀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후회 주시고 도우시고 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쉼 없이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또 잠을 잘 때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쓰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또 돈 없고 백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떤 벽이 쌓여 있어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오직 믿음 하나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미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초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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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